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성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어제 호남권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주미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비판에 대해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유승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 초반 차분했던 분위기는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금세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집요하게 물었고, 이재명 후보께서 공정경제를 강조하시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내내 대장지구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대장지구 의혹은 야권의 전략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면서 검찰개혁 차질 등을 거론하며 이낙연 후보를 판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와 지역 미래산업 전략을 제시하며 개혁 실천을 강조했고. 김두관 후보는 지역 균형 정책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공화국 해체와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 전남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는 내일부터 시작되고 오는 25일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광산구 외국인 검사와 북구 모중학교 관련 확진 등 기존 집단 감염 관련 검사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6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암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백신 미접종 부모의 방문 자제와 가족 모임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명절 가족 모임 인원도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고향 방문 시 진단 검사를 먼저 받고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거주 외국인 3,50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9일까지 31개 국적에 만 30살 이상의 외국인 3,500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30살 미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광산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1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전체 외국인의 55%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이 크게 늘면서 곳곳에서 배달 대행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배달할수록 덜 버는 구조가 아찔한 고개 배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방송총국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뒷자리마다 배달 음식을 실은 오토바이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앞으로 불법 유턴하고 중앙선을 넘어 거꾸로 달립니다. 인도로 올라서서 가게 앞까지 내달리거나 대놓고 하는 신호 위반도 흔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해보니 전국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은 지난 7월 한 달에만 2조 3천억여 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조 원, 무려 72%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대행 시장도 덩치를 키웠는데, 문제는 법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배달하면 덜 벌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입니다. 배달 건수가 곧 돈인 만큼 속도 경쟁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오토바이 사고율은 30.2%였지만 배달 대행 오토바이 사고율은 212.9%에 달했습니다. 한 대당 한 해에 두 번 이상 사고가 나는 셈입니다. 당장은 위법 운전 시 대행업체의 배달 물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기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증을 갖추게 하는 등 배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사고, 기사 스스로 안전 운전하길 바라는 기대만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할 거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남윤선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윤선 캐스터, 오늘 고속도로 상황 어떨까요?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고향 방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고속도로는 귀성 방향 정체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소 토요일보다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 새벽에 시작이 돼서 오전 11시에서 정오 무렵이 가장 막히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광주, 전남을 둘러싼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설에서 수월하게 지날 수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교통량이 서서히 늘면서 서울에서 이동하신다면 평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예상 소요시간 살펴보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40분, 서서울에서 목포는 4시간, 서울에서 남순천 요금소 사이로는 4시간 30분입니다. 아직까지 정체가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오 무렵 정체가 심해지는군요. 그렇다면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밤 한때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과 모레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도 내일 오후에는 비가 잠시 그치면서 밤에는 곳곳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총 강우량도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70,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광주 17도, 화순 1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내륙 대부분 지역이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28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강진 27도, 완도 2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원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예보 나와 있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